아! 아예 끼는 중인데 넌 또 죽었냐? 아쉽게 아... 아쉽고연 하켄쉐이드 소울 불빛만화 20성 보여드릴까요? 아...이런 건 또 해드려야겠네 감싸주세요 아 20억 어? 아 이 막돈에 터졌네 20억씩 짜잔! 어? 두개 아닌가? 아...이거 없네 아...이거 없네 여게요... 기본보상만 써주세요 어... 홀리... 홀리 힐... 아 이거는 근데 패치 좀 해줘야 되지 않나? 데미안... 힐... 톡톡톡톡 esen điento 엉 tuki 서비트원? 서비트원? 나오나요 나오나요 나오나요? 총 나왔네 설마 장비창에 고통의 근원이 있는건 아니겠쥐요? 아 아니네요 망토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돌아가죠 이거 하나씩 하는거 아니잖아 아 좋네 109초 이 나왔구요 아 확대해드릴까요 확대 확대 어허우.. 180.. 아.. 백이.. 록.. 120급 빠르게 돌려볼게요 흰 백살 어.. 200급 나오면 어떡하지? 아 설마 흐흐흐흐 빠르게 돌려볼게요 음... 아..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닌가 그냥 나올 때까지 1년 안에 나온다는 마인드로 기다려야 되나면서 아오.. 뭐 어렵네요 아 진짜 한 번 아.. 아달이 잘 맞으면은 나오지 않을까 한 번정도는 호오오오오 겟겟 일단은 겟 박수 5x55 아... 음하무시한 무시어마한거 없나 아 그걸 알려드릴까요 차라리 네 7x68 6x80 4x80 85x74 90 80 5x44 6x44 어! 180급 나왔다 아 하지만 그것은 겟수였구요 아 아쉽네 하지만 그것은 겟수였구요 아 근데 메이플 화면을 내가 가려놨구나 응 115수 뭐라도 하나 나오겠다 114 400기면 뭐라도 한번 나오지 않겠네 122 functional 18 12 10 2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